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운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멘의 동산에서 간절히 세 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지셨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십자가를 질 것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참으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개인적으로 십자가가 있고 직장에서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 육신의 소용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우리 육신의 소용을 이기고 항상 기도에 심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참으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으로 세상의 욕심도 이기고 죄악의 유혹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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